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계란 소금 양파 소금 고기 고기 고기를 양파 소금 소금 꽃게 에어스타쿠토스 오징어 탱탱탱탱 달콤해요 달콤한 맛 소시지 핫도그 뼈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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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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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달콤한 맛 달콤한 맛이 나요 랍스팅 파김치 아삭아삭 치즈는 조금 더 안있더라구요 치즈가 좀 더 먹기 좋은데... 치즈가 많이 들어있는 느낌 치즈가 좀 더 안좋아해서 치즈가 정말 느끼해서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 치즈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이 고춧가루 오리오오오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치즈 치즈 랍스터 오이 바삭바삭 고소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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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복 치즈가 매운 것 같아요 정말 고소해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호로록 한입까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은은한 또한 먹으면 더 맛있었네요 아삭아삭 고소하고 먹으면 더 맛있으면 더 맛있을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한국의 팽이버섯이 아주 상큼한 맛이에요 계란을 넣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귀엽고 맛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